엄마가 무서워? 무섭긴 치는 게 치는 거야 아빠 남자아기 힘들지? 그치?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부아재 프로미라이프 고생한 만큼 이렇게 재밌게 부담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때 찍을 때 굉장히 즐거웠어요 관객 여러분들도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회 많이 부탁드립니다 의자를 빌어서 감독님과 배우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좋지 않은데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신 것보다 조금만 좀 과장해서 잘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신인 감독이고 데뷔 감독이다 보니 욕심을 많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너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열심히 찍었고 즐겁게 찍었고 또 지금도 저는 이 자리도 처음 있는 거라 되게 떨리는데요 되게 잊지 못할 것 같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